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이니연도 기술장 자 오늘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가요 매일 업대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뭐 못했잖아 저번에 그거는 우리 니린이들의 기대감을 줘버릴 수 없어서 신뢰 차원에서 뭐 근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필하잖아 돈을 내 계좌를 열자 그런데 새롬이가 죽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래요 우리가 매일로 와서 녹음을 해요 알았어 매일으로 와서 녹음을 해요 링크 하지마 나한테 매일은 아니고 4번 하면 3일 할 때도 있고 이틀 할 때도 있는데 한 번에 다 녹음하지는 않습니다 좀 엎어지면 또 며칠 더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되게 자주 녹음해요 제가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벙커에 왔는데 요새는 일주일에 3, 4일을 벙커에서 살 정도로 자주 와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러고 가면 끝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을 못했지 내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녹음을 하고 가요 그럼 그걸 3시간짜리든 4시간짜리든 새롬이가 알아서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1일 업데체 체제로 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던지고 가는데 매일매일 그걸 매일매일 잘라서 올리려고 하니 새롬이가 죽어놔요 그렇죠 울더라고 에? 새롬이 울었어요? 네 울었나? 에? 그래? 울었어요 표현을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눈이 그런 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렁그렁 눈망울이 저 뱃새 같은 눈으로 보통 사슴 같은 눈망울이 어필이 될 텐데 뱃새 같은 눈으로 그렁그렁 그래서 저러다 새롬이가 죽겠구나 아니면 야반도주를 하겠구나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저의 관점으로 말하면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형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형이 아 몰라 내일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들어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어서 뉘앙스 온도차가 조금 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내 것이냐 포장해서 발표하는 게 내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계의 스티브 잡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면 새롬이는 야반도주할 게 뻔해요 지조 없는 짠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얘기하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강업거리에 오염돼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니? 너 강업거리에 버리고 여기 충성을 다하라 그랬지? 거기는 잘해줘요 잘해준대요 우린 못하나? 좀 잘해라 저는 뭐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라 더 잘하라잖아 문제는 저는 형인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일 수가 있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다른 이름이 무결점인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 나눈 것만 해도 몰라 난 내일 아닌데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I don't care 그런데 새롬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야반도주를 하면 문제가 되죠 죽는 건 왜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하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데 야반도주를 하면 제가 야반도주를 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되지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게 싫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바둑 있죠 바둑 바둑처럼 우리가 앞에다가 시계를 두고 타임워치를 두고 녹음을 좀 짧게 하자 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죠 생방송처럼 그렇죠 생방송 연습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을 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코너를 다 맥시멈 한 시간이야 만약에 한 시간이 넘잖아요 새룸이가 마이크를 끄기로 했어요 그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근데 왜 형이 생각한처럼 말해요 내가 어제 밤에 전화로 했잖아 그렇게 하자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아이디어 있냐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내 일이라고 몇 번 말해 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구나 내 형이랑 한 3년 4년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안 지는 이제 한 9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면은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어머니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아 내가 참아야지 아 그래야지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왜 살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의견을 말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미르니 여러분 갑자기 끝나도 놀라지 마세요 성년은 단호화합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천 그리고 주짐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도서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차를 판매 중이지 자 본격 첩보 스릴러 아동탁씨가 모종의 임무를 뛰고 터키 이스탄불로 왔죠 가족들이랑 놀다가 잠깐 네 아 여기서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네 노처녀 잡지 농이란 곳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바사오님 팬이 있어요 모자장수님이라고 저희 벙커 깁숙이에도 글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터키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터키 친구도 앙카라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가 수도인지 모르겠다면서 투덜투덜했어요 터키인이? 네 그 친구 이야기로 발달을 했다거나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앙카라가 수도인 이유는 그냥 지정학적인 이유로 정한 거래요 아마 전쟁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근데 헌법으로 수도 이전 못하게 정해져 있어서 못 옮긴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로 마사오님 놀려야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저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면서 넘어갔다네요 그래서 마사오님 왕팬이라는 걸 강조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봐 항상 이딴 식이야 뭐가 이딴 식이야 내 팬들이라는 것들은 항상 이딴 식이야 보통 JYJ나 무슨 엑소나 인피니티 팬들은 오빠들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실드를 쳐요 그러니까 엑소의 멤버 누군가 혹은 인피니티의 멤버 누군가가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타 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누군가 실수한 멤버가 속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터키에 항의를 합니다 수도를 옮겨라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게 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모습입니까? 원래 팬들이란 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지적질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실드를 치고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대신 총을 맞고 이래야지 내 완팬이라고 자처하는 양반이 그것도 나의 가장 큰 정적이라 할 수 있는 너에게 뒷구녕으로 쏙딱쏙딱 저번에 이렇게 실수했어요 이걸로 한번 엿매겨보시죠 이게 어떻게 팬의 모습이냐고 근데 이게 한 분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분은 남미 콜롬비아의 모니카님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하이 모니카 하시고 있는 모니카님이 또 날려주셨어요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라고 알았어 팟빵에서 적어주시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페북으로 날려주셨습니다 정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다라는 게 영어로 뭐냐 받아들이다? 응 테이크 오 테이큰 네 아이 테이큰 뭐야 그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이 테이큰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근데 수도라 그랬니? 그렇죠 터키의 수도는 지난주에 내가 수도라 그랬어? 응 형은 기억을 못하잖아 한국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서울이 수도라고 해서 오진 않잖아요 그냥 번화했으니까 오는 거지 부산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번화했으니까 볼거리가 많으니까 갑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번화했고 세작 세작? 자기는 왕팬이라고 강조해달라 그랬지만 뒷구녕으로 소닥소닥 세작질을 한 모자장수님? 네 모자장수님입니다 그분도 언급했잖아요 자기 터키 친구가 도대체 왜 앙카라 따위가 수도인지 모르겠다고 터키인들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수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터키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수도는 이스탄불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군요 당연하잖아 모찌롱 됐어 모찌롱 참고로 시비를 하나 더 걸자면 아까 아이테이큰이라고 하셨는데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에스파니어를 씁니다 네 그렇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난 받아들이겠다 세뇨 아닌 것 같아 이러리다 아닌 것 같아 박만하지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수도 인스탄불 근데 저번에 파무칼레에서 끝나지 않았나요? 파무칼레인가 카파더키아에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자기가 만든 스토리는 자기가 좀 기억해 어디라고? 저번에 파무칼레인가 카파더키아에서 끝났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해 나도 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스탄불 안에 내 기억으로는 이스탄불에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은 이스탄불에 있고 마동탉은 혼자서 파무칼레인지 카파더키아인지 어디로 건너왔어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에서 시리아로 건너간다고 해서 그 루트에 대해서 뭔가 정교한 뭐가 있는데 아 그거 막 비밀인데 막 이러면서 끝난 거야 그 정도는 기억해야지 자기가 한 건데 내 페이크에 네가 속았구나 뭘 너 말도 안 듣는 이스탄불에서 뭐 하려고 했어요 이스탄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파메토키아? 가파더키아 가파더키아 네 파무칼레? 로 가는 듯 위장 네 위장 그 미행하면 이렇게 쉑쉑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뺑기 칠을 하고 뺑기를 쓰고 사실 이스탄불 방거리에 남았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탄불 방거리는 차요 네 새벽 공기가 차요 네 그러면서 묘한 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추운데 춥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미간과 이마에 옅은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네 긴장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손이 좀 뻣뻣해지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요 아 불안한 거군요 그렇죠 불안하다는 증거죠 사지로 들어가는데 안 불안하겠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새벽에 열려있던 바 어디서 본 건 있죠 딱 바에 들어가서 그 바텐더한테 얘기합니다 유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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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아 불식한 생각 그러니까 바에 딱 가잖아요 그래서 바텐더가 외국인이잖아요 당연히 양코베기 오랑캐잖아요 뭐 터키 사람이 됐지 오랑캐잖아 어쨌든 뭐 오랑캐야 그러면 동방 예지국이 아니면 다 오랑캐야 동방 예지국이라는 거 자체도 중국에서 붙인 건데 우리 중화민족 빼고 다 오랑캐야 그래서 외국에서 바에 딱 가잖아요 유주얼 서스펙트 서스펙트가 용의자라는 뜻이에요 유주얼 서스펙트 그러면 늘상 일상적인 용의자 그러니까 뭐 어떤 범위 범죄가 터지면 그 주변 사람 왜 우리나라 형사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우범자들 그 정가자들 그 관리하고 있는 재범자들 가가지고 네가 한 거 아냐 막 그러잖아요 일상적으로 뭔 사고만 터졌다 하면 용의선상에 오르는 그걸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텐더에서 가면 늘상 먹는 거라고 말할 때 유주얼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뭘로 드릴까요 하면 늘 먹던 걸로 딱 이거죠 너무 멋있지 않냐 그래서 내 바에 가서 외국인 외국 바에 가서 뭘로 드릴까요 딱 그럴 때 유주얼 이게 내 평생 소원이야 아직 한 번도 못해봤거든 언젠간 꼭 써먹을 거야 근데 토끼는 지금 처음 간 거잖아요 바에 지금 자기가 그거 한 번 써먹어보고 싶다고 그거 한 번 써먹어보고 싶다고 뭘 붙여 법원 콕 딱 그러죠 아무 개연성이 없잖아 나 유주얼 이것도 꼭 써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써먹으면 어떡해 처음 본 외국인이 그런 미친 사람인 줄 알지 처음 보는 외국인이 딱 와서 뭘로 드릴까요 늘 먹던 거 너 처음 왔잖아 그러니까요 니가 니네 나라에서 평생 뭘 쳐먹은지 내가 할 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늘상 먹던 걸 주면은 그게 무서운 거죠 막 삼겹살을 같이 꺼내주든지 김치찌기를 꺼내주든지 아니 그러니까 마동타기 유주얼 딱 그랬더니 그 터키 그 바텐더가 막 그러는 거야 니가 뭘 평생 쳐먹은지 내가 할 게 뭐야 미친놈 아니야 딱 그래야 그랬더니 아 늘 하던 버릇이 있어서 네 sorry 딱 그런 다음에 버번 버번콕 그것도 그냥 버번콕이 아니야 잭콕 아 그게 뭐 좀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 뭐 버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빔이 좀 싼 소리고 잭다니엘이 좀 좋은 소리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좀 아는 걸로 말하죠 뭐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했지만 아니 그래서 내가 잭콕을 좋아해 아 그래요 버번 진빔도 좋은데 근데 숙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어쨌거나 내 취향이야 내 취향 버번콕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버번콕 탁 술을 먹고 있었어요 저쪽에는 이제 피아노가 탁 있고 사람들은 일렁이고 있어요 일렁이고 있어요 와 이렇게 흔들흔들 취해가지고 막 왁자지껄한 이런 막 시장통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근사한 재즈바 같은 그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이스탄불의 재즈바 그렇죠 이스탄불의 재즈바가 없으면 있겠지 씨발 사람 사는 동네에 정말 재즈바가 야 거기가 중국집이라면 내가 이해해 이스탄불에 짜장면 집이 없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재즈바가 없겠냐 알겠습니다 하나는 있겠지 이슬람 나라잖아 이슬람에서는 율법적으로 재즈를 금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재즈바는 있어요 진짜 살얼음판에 걷고 있네 재즈바에서 사람들이 일렁이고 있어요 표현 너무 시적이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다 있는데 오 이건 너무 클리셰 같다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인 건 어떡해 저쪽 코너 꺾는 데 있잖아 바가 이렇게 길게 쭉 있는데 바텐더를 중심으로 왼쪽에 마동 택시가 딱 앉아가지고 법원 콕을 홀짝홀짝 하고 있는데 저 오른쪽 끝에서 꺾이는 쪽 한번 꺾여요 거기에 웬 까만 흑발에 눈매가 사칼사칼하고 속눈썹이 긴 구리빛 피부에 너무 아름다워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제니퍼 코넬리를 떠올리면 돼요 제니퍼 코넬리? 네 아니다 모니카 벨루치구나 참 굉장히 헷갈렸다 제니퍼 코넬리는 되게 오래된 옛날 80년대 스타구나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도 지금은 할머니 아닙니까? 아 그래? 그럼 뭐가 있냐 흑발의 뭐 되게 이쁘고 서글서글한 모르지 형이 만수들이니까 표현할 수가 없네 되게 미인이야 졸라 미인이야 그 정도면 돼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다 자기의 미인상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갖고 가는 거야 미인이야 딱 먹다가 시선이 딱 느껴져서 딱 쳐다보니까 그런 여자가 자기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시선 강탈자라고 하죠 씬스틸러 그쵸? 뿅 같죠 뭐 말공탈이 어떻게 아저씨지 남자냐 굉장히 미인 같군요 눈이 딱 마주시니까 오씨 대박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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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개저씨 같다 아이고 아이고 왜 쳐다보시나 그리고 이제 설마 날 쳐다보지만 이렇게 막 마셨어요 딱 보는데 자기를 계속 해결대는 거야 뭐지 저 여자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 이런 데 넘어가서 사람들이 장기가 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 뭐 이스탄불에서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봐라 한국의 평범한 개젓이야 그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국에 처음은 아니지 가족여행으로 이국 땅에 왔어 일렁이는 재즈빨 혼자 갔네 졸라 이쁜 초미녀가 자기를 흘끔대 처음엔 내가 뭐 이상하게 된다 뭐 어디 얼굴에 똥이 묻었나 이러면서 막 얼굴에 똥은 안 묻었어 다행히 그리고 어떻게 손발도 멀쩡히 달려있어 눈도 두 개야 딱히 자기를 그렇게 흘끔거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꾸 흘끔대는 거 보니까 어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미치진 않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거든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도 있죠 개젓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개젓이야 막 아재 개그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막 여혐종자들 그런 쓰레기들이라고 근데 쳐다볼 리가 있나 아니겠지 뭐 터키 바에서 평소 안 오던 아시아인이 오니까 뭐 신기해서 쳐다볼 수도 있죠 호빗바라 보듯이 그럴 수도 있죠 웬 간달프가 왔어 그럼 다 쳐다보겠네 그렇죠 다른 종족이 오면 좀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종족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만 어쨌거나 마동탕이니까 관광객이 워낙 많이 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자기를 흘끓거리는 거야 아니 뭐 그냥 아 이러다가 장기가 털리는 거야 그 매춘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유혹해서 끌고 간다면 강도질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10대 가출 청소녀 여자애를 채팅으로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갔는데 옷 벗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10대 남자애들이 야구 방망이랑 몽둥이로 애를 두드려 패고 너 10대 여자를 미성년자를 강하려고 했다 그리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렇죠 전 별일이 다 있네요 내가 저 여자가 꼬임에 넘어가면 그 꼴 되는구나 개저씨들은 또 눈치가 빨라 아니다 눈치가 없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촉은 빨라 저 여자가 좀 이상하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난 흑검대기는 않겠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끊으면 저 여자가 다른 타켓을 노리겠지 술을 먹고 있었어요 인기척에서 딱 보니까 내 옆에만 있네 왜 여자가 그러더니 막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마동탁 씨한테 마동탁 씨 일본어를 하는군요 다 일본어를 하지 이 세계에서는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가 만국 공통화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옆에 온 거예요 뭐지 여자 나한테 왜 이러지 되게 클리시한 거 있잖아요 담배 불 밀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근데 나 저거부터 느낀 건데 형 혹시 클리셰라는 단어를 쓰면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되게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쓰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까 씬스틸러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화 쪽 용어를 쓰면 그런 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구나 그런 선입견인가 아니 내가 형이 자주 쓰는 단어들을 보면 형이 왠지 조금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서 한번 물어봤어 영화 관련 용어들이 주로 그래 근데 계속 접근을 하더니 처음에는 그냥 털썩 앉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와서 굉장히 강렬한 눈빛으로 이건 반가운 것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온갖 회한이 다 지나가는 오만 가지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서서 놀래가지고 뭐지? 이 여자 형? 왜 이러지? 그러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부드러운 얼굴으로 싹 바뀐 거예요 경악 놀람 슬픔 애잔 격정 이런 표정들이 막 오만 가지 감정들이 뒤섞인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되게 부드러운 섹시한 표정으로 싹 바뀌면서 뭐지? 사이코패스인가?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네? 불티나 라이터를 이렇게 탁 켜줍니다 이렇게 디테일하다? 네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혼자서 찐찬하지마 아니 진짜 디테일하잖아 불티나 라이터 450원 탁 켜줘요 그리고 이제 탁 옆에 앉아도 될까요? 또 오죠? 뭐라 그래? 안 돼 있느냐 꺼져 이럴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 아 이따 오죠? 그리고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딱 이런 거예요 강곽국 가라 한국에서 왔습니다 관광객이에요? 네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런던 브릿지에는 오늘도 비가 오나요? 뭔 개소리야 이게 이 씨발 무슨 암호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그러게요 네? 그랬죠 재밌지 않나요? 근데 요령의 미인이 와서 런던 브릿지에는 뭐야 그게 비가 오나요? 그랬더니 이러면 여자가 실망한 눈빛을 탁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둘 중에 하나겠지 의도를 갖고 접근했거나 단순히 미쳤거나 내가 장기가 털리거나 지갑이 털리거나 아니면 미친 것도 핵꼬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미쳤을 뿐 그냥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쁜 사람만 아니면 나쁜 범죄의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만 않았다면 네 네? 의외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행하면 그런 상상들을 하죠 혼자서 또 가면 그런 설레임 하다못해 이스탄불이 아니라 대구나 부산 정도 내려가는 KTX를 탈 때도 그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래봤자 옆에는 항상 군인이 앉죠 그렇습니까? 네 젠장 왠진 모르겠지만 무슨 군인 자석이 있나 봐 씨발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어쨌거나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이 여자한테 저 아십니까? 아니요 왜 나 같은 아저씨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여자가 살짝 당황하더니 그냥 그쪽이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라 그러냐 집에 인덕션이에요? 가스렌지 가스렌지입니다 가스렌지 가스렌지 딱 킬 때 어떻게 해요? 뭐 툭하면서 켜지죠 아니죠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켜지잖아요 불꽃 전기라이터 불꽃 탁탁 치는 거 딱딱딱딱딱 켜지잖아요 이 중년 계절씨 이미 굳어버리고 녹슬고 얼어버린 심장이 연애 심장 밥배가 있고 술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장도 연애 심장이 따로 있거든요 심장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어요 이게 20대 때 내가 홍대가 내 것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볼 원래 심장보다 연애 심장이 더 컸어요 그런 또 심장을 분류할 수도 있군요 근데 이제 20대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이제 퇴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40대를 넘어가면 퇴화해서 흔적만 남아있어요 마치 꼬리뼈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그쪽에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안 돼요? 또 이 씨발 존나 도발적 그렇다니까 이게 가스레인지에 그 불꽃처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지 점화가 되려고 하는군요 그렇지 그래서 심장이 뚝쿡 뛴 거예요 온기가 돌았네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마동탁씨가요 마누라가 바람이 났었어요 이제 접착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여행을 가기로 해서 갔죠 가정을 깨지 말자 사랑을 깨지 말자 이러고 이제 가정 여행을 온 거잖아요 그런데 웬 외관 여자랑 외도를 하는 바람을 피우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과연 방해는 필요도 되냐는 어떤 가장 도덕적인 모랄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냥 도덕적이라 그래 왜 뭐랄 이런 거 영어 쓰지 마 아니 그냥 이미지 개선을 해보고 살자는데 알았어 왜 나는 계속 이 수렁에 그냥 몸 담궈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올릴 때 앞에 그냥 도덕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뒤에 또 굳이 뭐랄을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컨셉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니까 제가 계산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은 습관이군요 그렇죠 휴직끈이 아니 가방끈이 길다 보면 길지는 않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튀어나오는 이런 지식의 향연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숨길래 숨길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살다 살다 별 별 딴질다 보면 그래서 막 이런 생각 이런 가장 근본적인 고민 바람을 펴도 되나 외도해도 되나 안 되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여자는 단순히 미친 걸까 아니면 내가 단순히 미친 건데 내가 땡을 잡은 걸까 장땡을 잡은 걸까 아니면 내 장기나 지갑이 털리는 걸까 까지 막 오만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있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가스레인지 점화처럼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두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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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코로가 유래를 마음이 흔들리다 마음이 흔들리다 유래를 흔들리다 고코로 마음 심자 자 그래서 고민해요 그래서 나 아세요 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까놓고 얘기합니다 주머니 잠바 주머니 주섬주섬 그 있잖아 수원역 앞에서 가도 있고요 신촌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촌도 있어요 뭐가요 관광안내소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 지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팜플렛으로 꽂혀 있어요 안내 가이드는 없어 수원역에 있는 것 같은데 신촌에는 없어 근데 어쨌든 그냥 뭐 팜플렛만 있는 거군요 그 주석 알아 이거지 그런 여행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에서 주섬주섬 꺼내요 자기 지갑도 꺼내요 나 지갑에 돈이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뭐 지도 이러면 다 관광객이야 지도 일본어로 치즈 치즈 치즈하고 되게 치즈라면 할 때 치즈하고 되게 비슷하죠 일본어로 치즈는 치즈 장음이죠 네 다시 말하면 지즈가 아니라 치즈 치즈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주섬주섬 막 이렇게 꺼내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까는 거야 네 나 돈 없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장기냐 내 나이를 봐봐 내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내가 몇 년 태어났는데 눈이며 내가 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요 내 손을 봐봐 내가 장기는 멀쩡할 것 같냐 돈이 안 돼요 갑자기 여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뭐 그렇게 말하나요 이게 다 꺼내놓고 이제 응 얘가 범죄를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면 이제 그만 가라 음 라는 일종의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자애가 되게 씩 웃으면서 귀엽네 딱 이래 아까는 이제 가스레인지 끼기 딱딱딱딱딱 딱 했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무두질이라 그러죠 대장간에서 불 불구덩이 감아 불 감아 그거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우겅 우겅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귀엽네 한마디 유래로 해서 이건 흔들리자 정도가 아니라 더 센 표현이 뭐가 있을까 동공지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진 일본어로 지신 지신 심장지신 이건 완전 심장어택이지 그죠 와 왜 이러지 막 훈풍 그런 감정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연식이 좀 되신 분들만 알 텐데 응답하라 뭐 이런 데 아마 나오는 노래일 거예요 이상우에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 맞나?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그렇죠 조금씩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는 느낌 아세요?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는 느낌 뭐 사람이 흥분을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지금 나는 장기가 털릴 수도 있고 지갑이 열어서 난 돈 없다고 증명을 했으니까 위험하다 생판 여기가 양평 똥꼴이면 양평이 뭐 똥꼴이야 또 양평 준비 화내기 네 얘기했잖아요 트윗 3대 똥꼴이라고 당진 양평 가시리 근데 여기가 자기가 나발이면 양평이면 뭐 다 동네 사람 파출 소장하고도 친한데 다른 사람이 좀 뭐가 거리끼기였어요 근데 생판 처음으로 오지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이런 미모의 여자가 막 말을 걸고 새끼를 줄줄 흘르니까 접근할 이유도 없는데 네 이 겨드랑이에 새끼가 수도꼭지처럼 흘러요 네 이 여자가 그건 좀 그렇다 콸콸콸 네 콸콸콸 콸콸콸 같은 의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일본어 도쿠독 그건 두근두근이잖아 아 그건 다쿠따구 아 그래 그렇죠 그렇죠 콸콸콸은 도쿠독 도쿠독 이상하긴 한데 왜 믿음이 안가지 그러면 왼쪽 겨드랑이에선 도쿠독구 흘러고 있고 새끼가 오른쪽 겨드랑이에선 다쿠따쿠르고 있어요 여자가 오씨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돼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해 도망쳐 니게로 도망쳐 니게로 그러고 있는데 감성 쪽에선 흥 흥 콸콸콸이 그래 자지달린 것들이 그래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네세끼들은 밥숟갈 들힛만 있으면 그 쩌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에요 가족은 지금 머릿속에 없군요 없죠 아까 귀엽네 훗 이거 있죠 훗이 이게 포인트에요 귀엽네가 아니라 귀엽네 훗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심장이 터져버려 그런게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뭐냐면 망국공통어지 간신히 정말 아삭히 멀어져가는 이성의 끝 트머리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뭐에요 그랬더니 여자 얘기에요 자이나 에? 자이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이슬람 여자들 이름 하필 이름이 자이나야 또 아니 뭐 저기 저번에 수아님 수아님이 그럼 이름이 뭐에요 그런데 와르다 이상하잖아 와르다 좀 이상하다 와르다 안 귀엽다 몰라 가르다 빨리 넌 가르다 집에 가르다 아니면 하비바 이상하잖아 하비바는 좀 이상하네요 맥주 이름 같잖아 그렇잖아요 아니면 초미녀님 이름은 초미녀님 이름이 뭐에요 말라크 전사 같잖아 말라크가 천사란 뜻이라는데 근데 어쨌든 여자 이름이래요 근데 왠지 말라크 너의 목을 따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발음은 그렇게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름이 뭐에요 그때 나지마 이상하잖아요 뭐 발음할 때 나지마 뭐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 나지마 그때 그러잖아요 나 내지마 이런 의미가 있잖아 자이나가 제일 이뻐요 자이나 뭐 어떡해 이건 납득이 가네요 그래요 아니 납득이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납득이 안 가면 어떡하겠어 걔네 엄마가 지어주는 걔네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 자이나인데 니가 걔 이름의 납득을 박창원 내가 나온 놈이 세미나를 니가 납득 안 한다고 해서 걔가 호적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군요 그런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자이나는 납득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걔 호적에 이미 그렇게 올라져 있는데 어떻게 했어 이름이 뭡니까 자이나 어? 자이나? 뭐 거기서 농담을 하려니 이건 내가 안 할랬다 진짜 격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못 참았어 그리고 자이나 앞에서 하면 안 되지 왜? 자이나는 영어 알 거잖아 아니 그러면 넌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여자한테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처음 만났어 아이고 근데 이름이 자이나잖아 버거가 붙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안성기씨를 만났어 아니면 뭐 살다보면 이성기나 박성기나 오성기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났어 만났을 수 있죠 성기씨 놀리는 거지 그냥 성기씨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굳세게 성기씨 알겠습니다 부뚝부뚝 그래서 이제 어 자이나 이름도 이뻐 왠지 막 새끼가 더 흐르는 것 같아 죽겠어 그래서 이미 그 이름이 뭐예요 했을 때 자이나 딱 던질 때 이승에 잡고 있던 끄트머리까지 툭 끊겨버린 거예요 정말 미녀신가 보네요 그럼요 아니면 마동탁씨 엄청 타입이었던가 타입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네 어디 사람입니까 아직 밝혀진 건 없죠 아직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미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니까 그게 중요해 자꾸 호구조사하려고 들지 말고 이 지금 자이나와 마동탁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끈적한 감정 이거 이 이 격정적인 이 휩싸인 감정 여기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호구조사를 하려고 들어 습관 그러니까 네가 여자가 없는 거야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도떼인 거고 와 무슨 도떼 아니라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는 뭐 어 바 같은 데서 외관 여자가 말이 좀 이상하다 어떤 초미녀가 어 너한테 다가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그쪽 내 타입인데 우리 술 한잔 할까요 그럴 때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부모님이 그 이름 왜 지어줬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 이럴 거야 어 그렇게 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콜라당 가버린다니까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바를 가봐야 이해가 되겠다 이거는 다음 달에 전기요금 낼 것도 까먹어요 그럼 푹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홍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홍대가 내 거였지 나 잘 알지 그래서 이 격정적인 감정에 이성의 그림이 푹 가요 그래서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지잖아 이 마동딱 씨가 그리고 또 이 헬조센의 계절시잖아 근본이 어디 가나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이미 이성의 끈은 툭 끊어졌으니까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하지 않을래요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날도 추운데 이거 있죠 이거 뭐 아 그런 거 아지마 손짓아지마 아무리 계절시라도 그런 거 안 해 진짜? 안 해 요즘 누가 그런 손짓을 해 이거는 안 해 뭐 비둘기 비둘기지 그거는 말도 추운데 같이 떡 한번 치셔요 그거 누가 그런 말을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계절시들 부장님 개그가 아제 개그가 치명적인 실수 일 때가 뭐라고요 추첩해 왜 오해하시나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 때 떡을 친다고 쿵더쿵더쿵 떡 치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돌리는 이런 아저씨 개그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어를요 좀寒이ですから 섹스はいかがですか 떡 친다고 그랬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아닌데 오케이 양해 양해 어쨌든 딱 그렇게 얘기해요 누굴 쪽으로 그거 뭐 뉘앙스구만 보니까 뚝 끊겼으니까 아유 어떻게 좀 옆에 좀 앉아봐 이미 그냥 푹 간 거야 그랬더니 미안해요 그건 거절할게요 일본어를요 아 실례합니다 오코또을 뭔가 근데 자이나스럽지 않고 너도 연기력이 필요하지 않냐 자이나스럽지 않고 뭔가 지금 방금 호텔 벨보이 같은 느낌이었거든 일본어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호텔 카운터 같은 카운터에서 내가 아직 자이나에 이걸 아직 못 받았어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요 거절할게요 실례합니다 오코또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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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앙스 자이나 해줘 알았어 어 미안해요 그건 거절할게요 음 실례합니다 오코또을 왜 연기하여 뭐라매 그건 뭔가 월세 받으러 아줌마 느낌인데 아 그래 자이나 쫑가 됐어 됐어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군요 방금 방금 전에 이때까지 양 겨드랑이에 도쿠도쿠 다쿠다쿠 흘렸던 이 새끼들은 뭔데 그러게요 좀 신호였던 것 같은데 야 요거 밀당하자는 건가 요거 봐라 요거 요거 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섹스를 하자고 하면 할 사람은 없겠죠 외국이잖아 터키잖아 아 그래요 외국은 다른가 똑같을 것 같은데 외국은 너 외국 안 나가 봤구나 외국은 스쳐도야 거짓말하지마 말도 안 돼서 무슨 한 번도 안 나가보면서 환상해져 미국 가면 한낱 가고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 버스정류장에서 다들 토큰 파는 데 토큰 파는 데 있잖아 거기 100달러 주면 마약 주잖아 코카인 주사기하고 같이 말도 안 돼 마약 청구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열이 확 받는 거야 자기한테 지금 이때까지 막 그렇게 새끼를 줄줄 흘려놓고 깜짝이 왜 이런 거야 에? 왜? 에이 노우시대 왜 그럼 낮에 일 수도 있죠 근데 뭐뭐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우시대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가 아니지 왜 왜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죽돌이잖아 뭐 죽돌이 마동탕이잖아요 들어봐요 이거 빨리 일본어로 안타 죽돌잖아 뭔 소리야 우리 딸내미 이름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요 사실 어떻게 됐냐면 밝히는 건데 발도 안 되는 바티칸에 있는 죽돌이 있잖아요 그쵸? 시체로 누워있잖아요 아니 살렸잖아 내가 언제 살렸어? 살렸잖아 살렸는데 그 냉동 무슨 신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잖아 살렸다가 살아난 걸로 그냥 야 이렇게 살렸어 이렇게 끝났어요 살려서 지가 알아서 돌아다녀 네가 아 참 네가 살려달라 그랬지 그렇죠 살아났잖아요 그건 그냥 네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내가 이 본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래 살았다 그래 라고 너한테 그냥 서비스로 드립쳐준 거고 진짜 죽돌이는 없으면 안 들어봤고 진짜 죽돌이는 바티칸에 있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야 에? 프리메이슨이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봉인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진짜 냉동으로 해놓으면 아끼라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아끼라 그러면 막 기계 고장으로 깨어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얘를 죽일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냉동 상태로 봉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게 하자 완전 기억을 삭제해버리고 다른 삶을 살게 하고 기억도 삭제하고 다른 인격을 부여한 거지 그리고 풀어주고 그리고 가짜 죽돌이 이체를 지금 냉동 보관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든 살아난 거네요 그렇죠 살아났는데 그래서 양평에서 죽상여사 마사오 죽돌이 이런 다 가짜 가족들 아 그럼 다 가짜예요? 그래요 기억이 이식된 거지 수돌이 약간 신경쓴 흔적 보이는데 막 소름돋았어 뭐 소름돋을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게 사실 제가 처음부터 밝혔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밝힙니다 에피소드 첫해부터 쭉 이렇게 첫해가 아니지 마동탁 씨가 등장한 회부터 지금까지 전체 이 스토리의 큰 타이틀은 죽 아이덴티티였어요 아 그러면 마동탁이 죽돌입니까? 그렇죠 동일인물이었어요 아 근데 기억을 거세당하고 다행인 줄 알아 기억만 거세당해서 기억을 거세당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밑에 달려있는 것 때문에 지구 멸망할 뻔했는데 다시 폭주하고 폭발하면 지구가 멸망하거든요 빵 터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한 거죠 지금 몸은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구에 존망이 달려있는데 에반게리온 보면 서드 임팩트 있잖아요 그렇죠 퍼스트 임팩트 세컨드 임팩트 그러니까 퍼스트 임팩트 퍼스트 임팩트 세컨드 임팩트 세컨드 임팩트 세컨드 임팩트 서드 임팩트 근데 지금 퍼스트 임팩트만 한 차례예요 그러면 겨우 네가 빵 터져서 죽는 것처럼 잠깐 혼절해 있을 뿐이지 근데 세컨드 임팩트를 하면 한 도시가 날아가요 그리고 서드 임팩트를 하면 지구가 멸망해요 나 좀 대단하네요 졸라 대단하지 네 조세 지구가 달려서 그럼 조시라고 표현하지마 그럼 네 거기에 잠깐만 내 건 빅터면 넌 뭐 할래 왜 이런 딱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채플린? 에이 이러면 안 붙인다니까 보통은 다 붙여 안 붙여 자 공모 들어갑니다 에이 야 세컨드 붙이냐 아니 저는 없으니까 아 미안 성희롱이다 우와 성희롱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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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자에게 뭐 우와 와 아니 야 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되게 슬픈 얘기지만 되게 폐륜적인 얘기인데 뭐 사고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친구가 살아계세요 어 그러니까 친구가 아 친구의 어머니 친구의 뭐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셨다 치자 사고로 돌아가셨다 치자 아버지가 없잖아 지금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너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냐 실례지 그건 아 이게 그치 되게 폐륜이지 그건 되게 실례지 큰 실례지 아 새롬이한테 이름을 붙인 물어보는 건 큰 실례지 없잖아 어쨌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뭐 예전 남자친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름 붙인 사람 봤냐 야 그걸 얘기를 하겠니 야 쟤는 진짜 쟤가 남자친구 이름이 뭐 김범철이여도 되고 아무 얘 남자친구 이름이 있어 어 김범철이랑 사겨도 되죠 그래 김범철이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라 치자 그런데 연인끼리 새롬이가 김범철의 빅터에게는 아이고 우리 춘식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너 남자친구 거기에 이름 붙여서 부르니 우리 춘식이가 왜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럼 부끄러워 연인끼리의 아주 내밀하고 농밀하고 자기들만의 그 음탕한 아니 자기들만의 그 어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그림인데 그걸 막 얘기하면 이상하지 아 서러워 미안 넌 청취자들에게도 사과하세요 상처한 청취자들한테 사과할 것까지는 없지 않았나 아니 아니 되게 큰일 날 뻔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 그래요 모우시아게 고자이마생 자 그래서 근데 이름은 진짜 안 붙이는 것 같아 나 주위에 한 명도 없어 공모로 갑시다 네 죽돌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뭘 이름을 붙여 네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겠어 우와 저거는 내 축구가 나서 마음대로 성생님이라고 그래서 서라고 할까 S-I-R S-I-R 죽돌이의 빅터는 써야 우와 근데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지위가 높은 사람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림자 전부 내가 쉽게 표현해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프리메이슨이 아니야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존재조차 비밀인 그림자 전부예요 그림자 전부 그림자 전부 일본어로요 카게노 세후 카게노 세후 그래서 이걸 카게라고 불러요 그림자 카게 앞으로는 애들을 카게라고 부를 거예요 그림자 카게 약간 뭔가 스토리가 나루토 같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엑스파일 같지 엑스파일 어쨌든 보나이틴트 같기도 하고 원래 명작은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비슷한 법이야 결작의 특징이 그래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 그래서 죽돌이가 신분이 세탁되고 기억이 거세되고 거기가 봉인되고 근데 지금은 정상인 거죠 정상인 겉으로는 정상이지 겉으로는 정상이에요 뭐 오줌 싸고 뭐 하곤 다 쓸 수 있어 아침에 벌떡벌떡 쓰기도 해 뭐 그럼 됐어요 달려 너는 지구의 안녕 따위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너는 니 자지만 멀쩡하면 되는구나 아니 정말 이기적인 놈이구나 와 최고다 아니 몸이 60, 70억 인구의 인류의 미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 그냥 지 좀만 멀쩡하면 돼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와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군요 야 와 야 나는 당연히 내 뭐 걱정이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근데 60억 70억이냐 60억이냐 아무튼 인류의 미래가 눈꽃만큼 또 걱정이 안 되나요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알게 뭐야 는 아니고 일단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제가 마동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동탁 씨는 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어떤 신분을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지 그리고 죽상부인이랑 그게 죽상부인은 뭐야 마사오 이 죽돌이 다 요원이었던 거야 예 죽상부인이랑 죽돌이랑 마사오랑 다 요원이라고 그렇죠 얘들 애들이잖아 죽돌이랑 마사오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왔어 아 주워왔어요 그 스토리 되게 치밀하다고 주워왔어 걔들도 기억을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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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박사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 주사 심리적인 그걸 하는 최면하는 주사가 특수약품이 있어 화학약품 그걸 주사를 한 다음에 애들한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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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최면을 건 거야 그래서 걔들이 이제 지내가 이제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컸던 거지 우체국 장신 어? 우체국 장신은 뭐야 그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림자 정부가 이 카게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그냥 평범하게 살게 두면 인생에 굴곡이 없으면 심심해 사람은 심심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자기 삶 마동탁이라는 거짓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실성을 덧칠하기 위해서 막 그런 상황극을 벌인 거야 우체국 장신도 요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외계인들도 요원이었어요 예? 외계인이 요원이에요? 왜냐하면 특이한 상황을 겪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기는커녕 외부의 특이한 상황도 쫓아가기 버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끊임없이 준 거지 이렇게 카게가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나쁜 놈들은 아니야 사실은 왜냐하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럼 온 경찰들은? 어? 그건 그냥 경찰 아 그건 그게 경찰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약간 납득이 가는데 약간이 아니라 100% 가야 돼 뭐 약간 갑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냐 다음에서부터는 죽돌이의 자기 정체성 찾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은 왜 안 나와? 네? 형은 왜 안 나와 그럼 마동탁이 원래 형이었잖아 아니지 짜식이 형이 왔나? 원래 그렇지 나는 시즌 원래도 나는 안 나왔지 죽돌이가 여행을 다녔지 그리스도 죽돌이가 가고 요식구랑 놀아난 것도 죽돌이고 터져 죽은 것도 죽돌이고 죽돌이 혼자 다 했지 마사우도 넣어줘 왜 싫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와 그럼 스토리상으로 나는 개저씨잖아 네 그거 맞잖아요 나이가 시즌 원에서부터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원처럼 죽돌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칠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복원시키느라고 내가 죽을 똥을 쌌다는 걸 근데 죽돌이가 마동탁인 건 마음에 안 들어 왜? 죽돌이가 마동탁인 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자이나 자이나는 죽돌이가 시즌 원 때 해외 여행을 다닐 때 서로 썸 탔던 그런 관계인데 asukan 교 rehash 준비하고 소식 이랏 사요나라 기본적으로 말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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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夏 한글자막 by 한효정